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해피바이러스는 노래한 동작 오늘 유효이라고 해요. 배우를 함께 동작이라고 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니, 실제 노점을 많이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아니, 유로민씨 오늘 헤크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노점을 같아요. 아니, 유로민씨는 어디인군요? 어, 이렇게 불러주세요. 유효이 요정에 빼고는 요령을 주십니다. 유로민씨요. 아니, 요령이신가요? 그 너트로도 조회수가 굉장히 유명한 거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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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이 씨도 말고 또는 유일이 잘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감찬도 우리 더 잘하는 것들도 잘하는 것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것들.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것들도 잘하는 것들. 오늘 출연을 했다 생각해 있는 격돌이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긴장한 사람들이 바바를 입고 나랑 또 포옹을 했다가 김현수는 기회로는 일부러 너무 좋아서 포옹을 했고 그럼 그렇게 따져서 포옹이 더블플레이션을 보고서 네 포옹스는 전체 학교에서 한 70만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포옹이요? 네 이제 70만으로 이제 시험이 나왔네요 네 아니 저는 요요미씨의 매력을 다 90만을 가진 거였어요 지금 이렇게 그런 거 저렇게 많이 어글을 하셨는데 요쯤에서 요요미씨의 매력을 한 번 더 또 어떤 매력을 뽐내시는지 어떤 매력을 준비했어요 요요미씨? 아 아 귀엽다고요? 아니라고요? 요요미? 와 오늘 동생까지는 굉장히 귀엽게 들었었는데 요요미씨의 팝핑이었나 이럴 때 이렇게 요요미씨의 더 좋은 노래를 한 번 더 넣어봐야 될까 네 아무튼 초코롤보다 조금 더 다른 간장 배달으로 노래를 듣고 싶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신수목욕이 인제 한국인분한테 놀러 오는 곡인데요 어 제가요 오늘처럼 일상 떡볶이 사람처럼 어떤 언니의 참고돼요? 아 이런 포장으로 네 그래서요 제가 아 소원이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요리가 오우 아 신수목욕이 한국인 안골라에 네 아 귀여워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아 요요미씨가 이렇게 처음 무대가 처음인데 사람밖에 안골라하는 노래를 열심히 불러볼 테니까 우리는 아줌마콘센트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불러주십사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요요미씨의 위험한 매력 속으로 한 번 사람밖에 안골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thought it was quiet 울렴